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 부산을 찾는 수도권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으로 곤욕을 치른 부산은 이번 여름 휴가철 내내 다시 한번 긴장하게 됐습니다. 김동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 부산은 보름 만에 관련 확진자가 3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감성 주전발 연쇄 감염으로 부산 진구에서는 지금까지 7개 업소에서 방문자 22명 등 3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휴가철 부산으로 유흥원정을 온 서울 확진자들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가능성도 높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운대구 유흥주점 관련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산업계의 확산세도 이어져 관련 사업장 근로자 2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부산은 33명의 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9명의 새 확진자가 나온 경남에서도 수도권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청 직원 모친상 빈소를 찾았던 강석주 통영시장이 당시 접촉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에서는 최근 2주일 사이 25명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으며 22명은 지역 감염, 3명은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